메리 제인과의 사랑을 포기한 채 자신의 삶이 아닌 스파이더맨으로서 사람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피터 이처럼 무거운 삶을 살고 있는 영웅이지만 피터는 당장에 먹고 살기도 빠듯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못한데요 29분 내의 배달이 원치우기에 웹스윙을 하는 피터 촉박한 시간에도 아이들을 구하는 건 잊지 않는데요 하지만 결국 시간을 맞추진 못했죠 집세가 한참이나 밀렸지만 해고당하고 맙니다 형편이 빠듯한 피터는 기자로 투잡을 띄고 있는데요 바로 스파이더맨 사진으로 돈을 벌고 있었죠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피터는 수업을 듣기 위해 힘껏 달립니다 확인할수록 2.1 2.3 잔뜩 지친 몸을 이끌고 오랜만에 숙모네 집을 방문한 피터 그곳엔 이젠 명배우가 된 메리 제인과 오랜 친구 해리도 와있었는데요 해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스파이더맨에게 강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죠 스파이더맨의 사진을 찍는 것이 여전히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둘은 굉장한 절친인데요 파티가 끝나고 숙모집에 압류가 들어온 것이었죠 제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메리 제인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지만 고독한 영웅의 삶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터는 차마 고백을 할 수가 없었죠 다음 날 부자인 절친 해리오스본을 소개로 고대하던 옥타비우스 박사를 만나게 되죠 해리는 옥타비우스 박사의 최대 투자자였는데요 제 인사에서 이aku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박사의 평가 그대가져 있었습니다 연주에 참여한 기업을 했다고 했답니다 인간 라이브 활발이 12년 전에는 건강한 기업이 좋지 못하다 지참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연주에 상상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뵈러야 마치 그거는 뵈러가 예능 부자의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뵈러야 뵈소스 7요 뵈고 역사에서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뵈가 힘이 들었습니다 뵈고 은은 모래하는 공격이 에은아 용감에 저의 환경을 사용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결국 입장시간이 늦어 출입이 불가했는데요. 연극이 끝나고 제인이 말한 데이트 상대인 듯 애초 사이렌 소리에 또다시 범인을 잡으러 가는 피터 그런데... 이상하게 별짓을 다해봐도 거미줄이 나오질 않았는데요. 옥타비우스의 신에너지 발표날 핵융합 과정을 선보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계파를 장착했죠. 그렇게 신재생에너지를 선보이는 발표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만족스러운 성과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폭주하는 에너지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박사의 아내가 죽게 되고... 뇌기는 보호칩이 파괴되고 마는데요. 피터의 활약으로 겨우 일단락되죠. 수술실로 이송된 옥타비우스 박사 수술이 진행되려던 그때... 그가 깨어났는데요. 돌아온 자신의 연구소는 폐허 그 자체였죠. 머릿속에 울리는 알 수 없는 목소리들 뇌기능 보호칩이 파괴되면서 인공지능팔들이 뇌속에 침투한 것이었죠. 자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란 걸 증명하기 위해 더욱 크고 거대한 기구를 준비하려는 닥터 한편 압류통지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러 온 둘 실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털러 온 닥터옥토퍼스 메이송모르 인질삼아 데려가는데요. 뇌기능은 뇌기능을 아기고 정작 죽이진 않고 스파이더맨을 기다리는 닥터 그렇게 무사히 숙모를 구해냅니다 그날 밤 기자 신분으로 우주박물관에 온 피터 그곳은 실험 실패로 쫄딱 망한 해리도 와 있었죠 술을 한잔한 해리는 그간의 울분을 토해냈는데요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었죠 여러모로 큰 충격을 받은 피터의 몸에는 다시 이상 증세가 생긴 듯 했죠 한편 다시금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닥터 옥토퍼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영웅이냐 평범한 대학생인 피터 파커냐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가 온 것이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 나는 뱀삼촌의 말을 거스른 채 자유롭고 평범한 삶을 택한 피터 이제는 수업도 참여하고 숙체도 하고 지금껏 한 번도 못 봤던 제인의 연극도 보았죠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인의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듯한데요 한편 버려진 스파이더맨의 옷이 발견되고 감조까지 자취를 감춘 스파이더맨에게 해리의 증오심은 더욱 커져갔죠 다시금 실험을 위한 트리트움이 필요했던 닥터 스파이더맨이 사라진 도시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였는데요 그때 큰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무사히 아이를 구해는 피터 하지만 모두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자책감을 느끼는 피터 다음날 매일 소모에 이사를 돕기 위해 온 피터 henry jackson across the street is giving me a hand and i'm giving him five dollars that's henry jackson yes it's funny what happens in two years i put the pens in the box mrs sparkin thank you henry hi peter hey henry you're getting tall henry why don't you put those cookbooks in with the mixer okay you take spider man's pictures right i used to where is he henry and i agree we don't see his picture in the paper anymore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그의 대답 왜냐면 우리의 대답은 만약에 우리의 대답을 다 terrify, 스스로 축하해 보이며 희와 함께한 사람이 또한 우리의 대답을 생각합니다 스피der-맨 도둑이 그의 대답을 지켜봐야 돼 그의 대답을 필요합니다 메이수모의 얘기에 깨달음을 얻은 피터 다음날 마음 한켠에 피터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던 제인은 그를 불러냈는데요 그녀의 다음 말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그녀의 말을 끊은 피터 그는 다시 숭고한 영웅의 길을 택한 것인데요 결국 그녈을 위해 거짓말을 하움합니다 하지만 그때 스파이더맨 사진을 잘 찍기로 유명한 피터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대로 제인을 데려가는 오토퍼스 끓어오르는 분노의 입사인 피터 능력이 완전하게 되돌아온 것이었죠 한편 스파이더맨 안티였던 데일리뷰골 편집장이 자책 중인데요 하지만 그때 각성한 스파이더맨은 그렇게 제인을 구하러 갑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급하게 열차에 맨 앞으로 향하는 옥토퍼스 무력으로 제압하기는 힘들겠다 싶었는지 열차를 최고속도에서 망가뜨려 버립니다 열차의 끝은 낭떠러지였는데요 이대로라면 대참사가 일어날 위기였죠 최고속도로 폭주하는 열차를 막기란 불가능이 보였는데요 차분히 방법을 생각해내는 피터 we're slowing down 자신의 모든 힘을 소진하여 대참사를 막아냅니다 스파이더맨이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란 사실에 시민들은 놀란 듯 했죠 마스크가 벗겨진 걸 깨달은 피터 하지만 그때 모든 힘을 소비한 피터는 결국 옥토퍼스에게 잡히고 옵니다 해리에게 넘기곤 트리툼을 가져가는 옥토퍼스 절친 피터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해리 옥토퍼스가 트리툼을 가져갔기에 한시가 급했는데요 자칫하면 뉴욕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였죠 더욱 거대한 규모로 다시금 실험을 진행하는 옥토퍼스 어머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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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벨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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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사물들을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전원을 차단시켰음에도 이미 너무 커져버린 에너지원은 재화가 불가능했죠 급히야 연구소를 집어삼키려는데요 인공지능 기계팔이 고압에 감전되면서 무력화된 듯 했죠 그런데 그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피터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도 함께 해주었죠 에너지원의 힘이 더욱 증폭되며 더욱 강력하게 빨아들였는데요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겠다며 그가 직접 나섰죠 피터가 지금껏 왜 그랬던 건지 알게 된 제인 mystery sup 네 이제서야 자신의 진심을 얘기하는 피터 이제서야 자신의 진심을 얘기하는 피터 한편 알 수 없는 환청에 시달리고 있는 해리 오늘 소개해드린 스파이더맨 2는 2004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마블 코믹스 원작 히어로 영화 중 최고의 명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히어로 영화의 격 자체를 몇 단계는 뛰게 만든 작품으로 개인적으로는 다크나이트 이전까지 감히 최고의 히어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숙들의 극찬이 이어지며 아카데미 수상은 물론 2004년 미국 내 극장은행 2위를 기록했죠 오늘은 명작 히어로 영화 스파이더맨 2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무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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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